안녕하세요 여러분! 풀모드와 팅글입니다. 오늘은 대한항공과 콜라보한 풀모드를 소개하겠습니다. 내일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모두 득템하시길 바라요. 대한항공 콜라보 상품은 3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 승무원 71018을 소개하겠습니다. 상자만 봐도 색감이 아주 끝내줍니다. 뒷면에 구성품이 따로 나와있지 않아요. 개봉하겠습니다. 우와! 실제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잘 구현했어요. 정말 똑같아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스카프를 하고 있고 민트색 상의에 대한항공 로고가 있어요. 단추를 은색점으로 표현했네요. 아이보리 스커트를 입고 까만색 구두까지 완벽합니다. 이 리본 보이시죠? 아, 이 리본까지 정말 예뻐요. 꼭 겟하시길 바라요. 승무원이 커피팟과 잔을 들고 있습니다. 커피팟의 대한항공 로고는 프린트예요. 카트 옆면에 로고는 스티커입니다. 카트에 잔 두 개와 음료들이 있고요. 서랍에는 기내식이 담겨있습니다. 대한항공 로고가 새겨진 캐리어도 있습니다. 피규어도 예쁘고 소품도 정말 많습니다. 다시 한번 꼭 두템하시길 바라요. 오늘은 플레이모빌 71018 대한항공 승무원을 소개했습니다. 어떠셨나요?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! 다음 시간에 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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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